2020년도 일반 하약학 수업을 맡게 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지금. 이게 오늘 저도 전자칠판을 이번에 이번 학기부터 처음 해서 조금은 처음에는 아마 진행하다가 조금 서툰 면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은 미리 미리 저한테 좀 힌트 좀 주세요. 그래서 2020년도 일반 하약학 수업을 강의를 1월달 2월달에서 총 8주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시부터 7시니까 한 4시간을 풀타임으로 한다는 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면서 그래서 50분 한 10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간혹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하약학 먼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 하약학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일반 하약학을 듣는다는 것은 특수직 그래서 탄약직을 듣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탄약직에는 이제 세 가지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어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우리가 학문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국어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하약학 시간이니까 일반 하약학에 대해서 한다 보면 말 그대로 일반 하약학인데 간호학과 조금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약학이 조금 소개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하약학과 일반 하약은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약학 즉 탄약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업무가 뭐냐면 이제 탄약창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 그러니까 그 탄약이라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약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서 그 중에 난이도를 좀 따지다면 그나마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냐 일반 하약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있지만 일반 하약학은 우리가 과목으로 따지자면 암기 과목. 그래서 얼마나 저 자세하게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시험을 쳐본 결과 암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반 하약학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과목 그대로 책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약류 관리 기사라든지 어떤 하약학 산업 운용해서 그 중간중간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과목이 거의 교재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별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간혹 이 교재에 있는 기본 내용과 이 교재에 있는 A 내용과 B 내용이 조금씩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간혹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뭔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좀 이 교재를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참 좋은데 이 출제위원이 A 출제위원이 할 때 이 답이 다르고 B 출제위원이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조금이 뭔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들 가만히 있지 않죠. 예전에는 꼭 참고 내가 잘못했겠지 했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부분을 이제 게시판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암기 과목에 속한다라고 보니까 이제 비전공자도 조금은 이 세 과목 중에서 조금 점수를 올릴 파트가 뭐냐면 일반 하약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약학 안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선수 과목에서 선주 과목에서 안에 내용 파트가 뭐냐면 화학, 물리, 재료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학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하약률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약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했는데 주로 우리는 뭐냐면 화학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공자라도 하더라도 일반 하약학이기 때문에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약률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전공자라 하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비전공자라는 것은 처음 들어온 생소한 단어들이 제법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단어들이 처음 들어보고 조금 어려워서 입에 붙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일반 하약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책 보면 끝나겠지 않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물질이 입에 있거나 아니면 머리에 기억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약이 관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하약률은 화학식.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공자들은 다들 알겠지만 원소기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소기호에다가 뭔가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하학식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약학도 뭔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안 배운 수준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탄약, 폭약. 그래서 폭약하면 뭐 때문입니까 하면 대부분은 TNT.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뭐 TNT, 그 다음에 뭐 C4, 폭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그나마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뭐냐면 하약반응 폭발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제 하약반응식 정도들이 나오니까 그 의미만 잘 살펴본다면 그 외 나머지들은 다 뭐냐면 암기 과목이니까 총 우리가 일반 하약학에 있는 문제는 시험에서 2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간혹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외 나머지들은 다 암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열심히 외워서 하는 것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기 과목인데 주로 뭐를 하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일반 하약학을 배울 것인데 거의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크게 우리가 본다면 그거는 이제 나누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파트, 6장 정도 나눠 있는데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약의 정의 및 분류, 그 다음에 하약류라는 것은 폭발 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현상과 내용, 그 다음에 하약류의 종류 및 특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3장에서 배우는 하약류의 종류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작정 외울 수도 있지만 조금은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조금씩 이 이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것은 이 하한 물질 이름 명이 한 가지로 딱 이름이 한 가지로 되면 되는데 이 이름이 이 사람이 부르는 거, 저 사람이 부르는 거, 이 사람이 부르는 거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것은 한두 개, 어떤 것은 서너 개로 얘네들이 이름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잠깐 잠깐씩 이 폭약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공품, 그 다음에 하약류 성능 시험 및 종류, 그 다음에 취급 및 사용. 그래서 하약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을 뭐 중점적으로 더 봐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데 그 거의 뭐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하약학에 대한 잠깐의 내용을 이제 했을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주 강의는 총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1교시에서는 하약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개념, 정의 및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하약류를 분류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요. 뭐 용도별, 법규별, 성능별 해서 그것들이 간혹 이제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사지선당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 세 가지는 어떤 A분류별로 하고 나머지는 B분류별로 해서 이 네 가지 하약류 중에서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교시는 이런 하약류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하약류가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혼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혼합을 하는데 그 부족한 성능들이 뭐냐면 이제 사용 목적에 이 하약류는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이걸 둔감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약류가 있거든. 아니면 얘는 너무나 뭐냐면 둔감하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고체가 잘 된다. 그러면 이것을 고체를 덜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산소가 덜 공급된다 할 경우에는 산소. 그래서 그 용도별로 사용별로. 그래서 3교시에 하는 이것은 이걸 통해서 짝지어요. 그래서 이 하약에 들어가는 이 용도별. 그래서 예감제로 쓰이는 건 뭐냐. 둔감제로 쓰이는 건 뭐냐. 안정제로 쓰이는 건 뭐냐. 그래서 그걸 짝을 지었을 때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교시에 간혹 판소평형이 나오는데 이게 그나마 1박 하약하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나온다면 숫자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 4교시에 하는 산소평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들이 총 25문제 중에 서너 문제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계산. 그래서 산소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하약의 정의부터 봅시다. 그래서 하약이라는 것은 즉 뭐와 가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뭐냐 하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 그래서 이 가연물이 다 우리는 뭐라고 보면 하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무슨 반응. 그래서 여러 가지 하약 반응이 있는데 하약 반응에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뭐 산화 반응 중화 반응 뭐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약에서는 뭐가 산화 반응을 가지고 종류에 따라 이제 반응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 속도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냐 하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응 크게 얘기하면 이것도 반응이니까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좁게 얘기하면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폭발 속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하약의 정의라면 그 안에 다시 이제 하약에서는 나오는 것이 폭발, 폭갱, 폭연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 폭갱, 폭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폭발이라는 것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폭발 폭발 안에 다시 뭐냐면 폭염과 폭갱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큰 의미고 그 안에 폭염과 폭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염과 폭갱을 한꺼번에 우리가 우리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약류를 어떻게 던져서 하면 폭발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폭발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질 내에서 고룹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걸 나타내는 반응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폭발 속도라고 하고 그것을 간추려서 야거 좋아하죠. 여기에서도 야거를 폭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폭갱과 폭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폭갱과 폭역은 이 폭발 속도의 차이에서 우리는 빠른 거 느린 거 해서 폭갱, 폭역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폭갱이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폭파를 전파시키는 현상 폭연이라는 것은 연소파에 의해서 급격한 연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연소파, 폭갱파라고 했는데 연소파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폭연에 해당하는 것이고 폭갱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폭갱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요즘에는 출제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진행 시간에서 우리가 폭발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 폭갱이나 폭연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은 가연성 기체 즉 가스와 공기가 혼합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속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때 진행되는 속도가 0.1에서 10mps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파라고 하면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파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폭갱이 파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아까 연소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왔을 때 툭 떨어지면서 충격파와 연소파를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이것을 폭발 속도는 1000에서 3500mps 이상 하는 것을 우리가 뭐다 폭갱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하악의 정의라고 해서 나타내는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향류의 폭발 반응 4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소, 폭발, 폭염, 폭행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폭발 속도로 커지면서 강력한 하향률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네 단계의 의미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첫 번째는 무슨 연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산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소 반응이라고 보여요. 그럼 연소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하악적인 용어로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불을 태운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뭐와 열과 빛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소열이라는 것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소 과정에 해당하는 하향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점점 단계적으로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속도로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면 이게 빠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폭발 속도로 나중에는 이게 이 연소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된다면 이걸 우리는 폭발 속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한글로 된 하악 반응식을 배우면 가연물 더하기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뭐와 열과 빛을 낸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소 단계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폭발 단계예요. 그래서 단일 물질이나 혼합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향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일 물질 혹은 단일 물질 혹은 단일 물질 그래서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 화약류 화약류 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형 상태가 되면서 열과 가스 그래서 물기가 일반적으로 폭약이나 탄약이나 이것을 어디 일정 지점에 이걸 던져서 터뜨리게 되면 뭐냐면 빛도 번쩍하고 그 다음에 그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가 열을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다시 얘기하면 뭐와 뭐가 있다. 폭염과 폭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폭염과 폭행의 차이는 뭐의 차이를 의미하냐면 폭발 속도의 차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뭐다 폭염이라고 하고 보통 어디냐면 300m per second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 속도가 뭐보다 음속보다 음속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폭염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인 폭행 단계는 폭속이 얼마 2000m per second 이상이라서 대부분의 하향류가 어디에 속하냐면 이 폭행 단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뭐보다 음속보다 큰 단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하향류의 하학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와 가연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연물질 되겠고 다음에 뭐와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하는 반응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산하 반응이라고 크게는 얘기하고 더 작은 의미로는 우리가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향류에 관해서 되게 된다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폭발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너무 이제 큰 의미 작은 의미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이제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소 단계 폭염 단계 폭발 단계 폭행 단계를 폭발 속도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0.01 300에서 8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800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면 이 연소에 해당하는 우리가 하향류 중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것은 하향류 하향류 중에서도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하공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뭐냐면 차비 덩어리처럼 아니면 이렇게 봉처럼 생겼는데 그걸 바로 터뜨리진 않아요. 거기에 뭐를 전선 같은 뭔가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뭐 불을 지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나타내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되는 이런 것들 하향류에 뭔가 얘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우리는 하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도화선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금방 전선같이 생긴 것 그걸 우리는 도화선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이제 전기제품에서 쓰는 선이랄까 전선이고 이거는 이제 뭐를 하향류에서 쓰는 전선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도화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꽃을 하기 위해서 기폭하기 위해서 하는 전선, 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단계 이 연소와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폭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는 무슨 하약이냐면 흑색 하약. 그래서 흑색 하약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향류 중에서 최초의 하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 고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뭔가 총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총알이 없고 뭔가 검은 가루를 막 넣어서 한 번 이렇게 총을 싸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흑색 하약. 그래서 말 그대로 색깔이 무슨 색? 검은색이라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폭발 단계라는 것은 이제 초안폭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폭약에 해당하는 건데 이 초안폭약도 이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안폭약이라고 하는데 이 초안이라는 것은 초안이라는 것은 폭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여러분 주민등록상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의 부르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정식 명칭은 뭐냐 하면 질산 암모늄 화학명으로 얘기하면 폭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질산이 들어가거나 암모늄 그래서 암모늄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한글로 쓰지 않고 뭘로? 한자로 썼죠. 그래서 한자의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초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질산 류가 들어가면 초자를 쓰고 안이 들어가 있으면 뭐냐면 암모늄 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초안폭약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폭갱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내간이라는 것이 되는데 내간은 뭐냐면 우리가 하약류를 만들 때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하약류는 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폭파시키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폭약을 넣고 이런 간에다가 폭약을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선을 넣어서 그걸 나중에 바깥에 이제 또 도화선을 연결해서 그것을 도화선이 점점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시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폭약을 폭발시키게 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와 도화선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해당하는 하공품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폭발을 하기 위해서 큰 폭발 즉 2천에서 8천 미터 퍼셋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약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폭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폭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하약류이기 때문에 이 하약류의 폭발은 우리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다 하약적인 폭발 단계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 폭발 그래서 연소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 연소랑 폭발을 같이 쓰겠죠. 그 다음에 뭐 폭발물의 폭발 폭갱 폭염 폭갱 폭염 이런 등등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약적 변화니까 금방 보니까 금방 뭐냐면 앞에 내용을 본다면 이것이 하약적인 폭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약적인 폭발이기 때문에 그걸 하약류의 하약 변화라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폭발의 종류 하약적 뭐 동류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만 보면 된다. 하약적인 폭발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약적인 폭발 해서 뭐냐면 하약 반응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물리 반응 이런 등등등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때 필요한 물질이 가연물인데 이게 거의 뭐냐면 하약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 이 연이라는 것은 뭐가 연소가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냐면 가연물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약에 대해서 이제 폭발 폭염 폭갱 연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제 하약의 정의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처음에 볼 것이 뭐냐면 학술적 정의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 정의어라는 것은 즉 여러분이 뭐 국어 사전 이런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 정의는 폭발물 그 중에서 하약적 변화를 수반하는 폭발물 중에서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뭐다 하약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먼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건물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터널을 짓기 위해서 이제 산 안을 폭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뭐냐면 하약의 정의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찰이나 타격이나 열 붓고 또는 전기 스파크와 같은 외부의 자극 충격에 의해서 급격한 하약 반응을 하는 이것을 근데 이때 이 하약 반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폭염 폭행이 일어나면서 고온의 열과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폭발물을 우리는 공업적 물 중에서 공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약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얼마나 이 마찰 타격 불꽃 혹은 전기 스파크를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하약 반응이 폭염이나 폭행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폭발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우리가 반응 속도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중간에 하살표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한글로 나타내는데 실제적은 여기에는 뭐냐면 알파벳 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하약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반응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 반응 속도인데 연소 반응 속도가 이제 열과 빛이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아주 클 경우에는 이걸 우리는 뭐다? 폭발 속도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 속도는 우리가 아주 잠깐의 찰나에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 하약 반응식을 통해서 나중에도 하겠지만 특히 뭐냐? 연소에 의한 하약 반응식은 하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면 O2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뭐다? 산소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어떤 가연물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이거 가연물과 뭐가 반응? 산소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CO2나 H2O인데 이거는 비전공자다도 다들 CO2나 H2O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열이 고온이기 때문에 물의 상태가 아닌 즉 액체 상태가 아닌 수증기 기체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약률을 폭발을 하더라도 똑같이 뭐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온다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완전 연소 반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은 이것이 완전 연소 반응을 할 때도 있고 불완전 연소 반응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CO2가 뭘로? CO, 일산화탄소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했을 때 그 근처에서는 아주 유독한 가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반응속도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폭발 반응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연소와 관련된 용어가 아까 살펴보면 뭐 산화 반응 그래서 말 그대로 뭐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산소와 반응하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 전에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디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까지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청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매라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반응하는데 반응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하는 목적으로도 우리가 연소와 관련된 용어로 쓰지만 나중에 하약류를 만들 때도 이 하약류를 뭐냐면 성분을 조금 순수한 성분 그러니까 순수한 성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걸 할 때도 뭐를 넣어주냐면 청매를 넣어주는 원소들이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하약류를 할 때는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연소의 3요소라는 걸 알아보자 라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소라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뭐다? 불에서 불을 태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연소 조건에는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가염물,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점화원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동일한 어디에 시간과 장소에 이 세 개가 모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계에서는 왜 갑자기 연소가 나왔나라고 생각하지만 하약류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의미로 보면 무슨 반응이다? 연소 반응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약류 자체의 이 세 개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하약류의 이 세 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줘서 혼합을 해줘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소의 3요소라고 되어 있지만 가염물이라고 보면 연료, 우리가 연소에서는 연료라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나중에는 하약류로 보면 된다라는 그래서 아까 질산, 암모늄, 흑색 하약, TNT,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약류 중에서는 이 하약류 자체의 하약물질 안에 산소를 포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산소가 없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물질을 넣어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산화제라고도 하고 혹은 산소 공급제라고 해서 우리가 교재 뒤에 가면 질산염류, 가염소산염류, 그 다음에 염소삼류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화원은 뭐가 되냐면 에너지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연소반응이지만 우리가 연소반응이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하약류에서는 이 조건이 있어야지 뭐가 한다 폭발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 보면 가연물 마찬가지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나 물건이라고 되는데 이 안에는 이러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무기, 가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우리가 하약류에서는 이것보다는 뭐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이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뭐다 하약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얘네들이 들어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진 것이 조금 뭐다 가연 연소가 조금 즉 폭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냐면 나트륨이나 갈륨이냐 아니면 알루미늄 가루 등등을 넣어서 이것을 더 연소가 당연히 잘 되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 그럼 가연물의 가연성을 한번 보잖아요. 여기에서는 가연물의 가연성이라고 해서 뭐니 이게 연소 반응이 가능하게 하는 특성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불에 잘 타기 쉬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하약에서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약류에서는 가연물이니까 당연히 뭐와 산소와 진열력이 높은 것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뭐와 가연물과 산소와 반응에서 열과 빛을 랜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 개 더 포함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포함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뭐 E sub A라고 적는데 이때 이 에너지가 원래 이 두 개는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높다 하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최소한 0에 가깝게 된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이해를 하는데 간혹 세 번째가 간혹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이라고 되는데 열 전도율이 높아야지 빨리빨리 뭐 열이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약류 폭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어느 지정된 곳에 팍 해야 돼요. 그런데 열 전도가 높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전달 전달해서 주위에까지 계속 계속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열을 확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 대비 표면적이 큰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건조도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불 태우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젖은 나무나 젖은 휴지 젖은 신문지 보다는 마른 나뭇가지나 마른 종이 등이 닿겠죠. 그래서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큰 것 등등이 보다 가연성으로 따지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다 뭐냐면 하약류에서 좋은 조건 하약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연소의 3요소 중에 산소. 그래서 산소는 아까도 있듯이 연소 반응에서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산소 반응 양이 많을수록 연소 반응이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소진되시는 연소와 이렇게 반응이 중단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화제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약류에서는 아까 어떤 사용 용도 목적에 따른 혼합 성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산소 공급제라고 해서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염소 3류, 가염소 3류, 가산화물은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하약류에서 질산, 염류 등이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산소 공급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화학용어 나오는데 염소 3류라고 한다면 염소 3류라고 하면 앞에 뭔지 모르지만 시에로 3 이러한 화학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소 3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염소 3류, 이 앞에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은 금속이나 혹은 수소나 수소 외의 약이온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K-CLO3라든가 NH4-CLO3라든지 그 다음에 가염소 3류는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에로 4로 이루어진 것을 가염소 3류 그 다음에 가산화물은 O2인데 이건 우리가 하약류에서 잘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질산 염류 같은 경우에는 NO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질산이라는 것이 하약류에서 나중에 하약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 특히 뭐 리트로아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약류에서 쓰는 것들인데 그것이 뭐에 해당한다? 산소공급제, 산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산화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반응성 물질 우리가 하약류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게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연소성 물질 그 다음에 내부 연소성 물질에서 우리가 위험물 기사를 따다 보면 위험물에는 제1류부터 몇류까지 있냐면 6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몇류에 해당하냐면 5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로 하약류로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 하건 반응 대신 연소성 물질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내부 연소성 물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분자 내에 뭐를 합류하고 있어? 산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산소를 뭐냐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세를로스, 질산에티, TNT 이게 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뭐다? 폭약 하약류 안에는 화약, 폭약, 하공품으로 나누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니트로글리세린 해서 우리는 뭐다? NG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니트로셀를로스라고 하니까 니트로셀를로스니까 NC 혹은 다른 말로 면약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은 하약류는 우리가 하약물질에서 이것을 추출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식물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 소재에 있는 그 면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질산에틸, TNT는 다들 아죠. 그래서 이것도 약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TNT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틀이 니트로톨루엔 해서 톨루엔에다가 뭐를 니트로기를 몇 개 틀이니까 세 개를 해서 반응을 해서 만든 하약류 중에 폭약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그걸 우리가 위험물에서 오류로 분류하는데 그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하약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하약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약류를 달을 때 일반 하약학을 달을 때 산소 의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기 중에 산소의 성질은 온도와 압력의 역량을 뱉는데 특히 하약류는 뭐냐면 압력의 역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고지대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기에 뭐 고산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산소량과 고산병에 올라가면 산소량이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호흡을 곤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지대라는 것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의 역량은 차가운 공기일수록 단위의 산소량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성질은 우리가 경험을 해본다면 찜질방 내부에 뜨거울 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가면 산소의 양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질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 점화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응이 시작될 수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열 에너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가연물의 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향류에서는 따로 뭔가 에너지를 넣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향류 안에 뭐냐면 반응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이 하향류 자체에서 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폭발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향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범위에 대해서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제 하향류가 마찬가지로 연소 반응이니까 온다가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 하향감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상향감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압일 경우에는 폭발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혼합기를 이루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이게 당연히 뭐의 폭발 반응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소 의미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 대한 3요소 등등등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향에 대한 정의 학술적 정의를 이제 알아봤는데 두 번째로 하향의 정의 중에 법적 정의는 한 10분간 휴식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